음이 들려야 되네? 아 일단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단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땐 내가 조금 더 산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네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의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땅 창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제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우리 그날처럼 우리 그날처럼 우리 그날처럼 우리 그날처럼 만원짜리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던 펑펑 울던 과분한 이 사랑 사랑받을 사랑받을 사람 참 부러워 우리 그날처럼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수시계 가끔씩은 혼자 할 수 있길 끝까지 기적인 내가 이제 나 없이도 괜찮아 너에게 듣고싶은 말 너에게 듣고싶은 말 저의 사람 만난 우리 그날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우리 그날 이거는 개인곡이야 아니 안 돼 너무 어렵다 아이 타이밍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야 아이 킬 그래도 우리 그 보관하자 이거 첫 곡이다 아이 똑같네 내가 똑같네